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아오가입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아웃라스트 데모를 또 친구한테 한번 또 실제 친구한테 한번 시켜볼건데요 어.. 아웃라스트가 또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죠 친구가 좀 델무섭기 위해서 간마를 좀 내리도록 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이거 진동금 울리는데요? 와.. 개망있다.. 뭐야 쟤? 어 얘 친구라고 할 수 있지 쟤 공격해? 어이 뺏어 그랬는데 어디로 갔지 내가? 아까 사람이 갔던 곳으로 가야겠지 꼭 따라가야돼 나 그냥.. 그냥 이 상태에서 안돼안돼 따라가야 안에 안가면 안돼? 윈도우 문 우아우 아우 하하하하 까마귀야 까마귀 까마귀가 무서울리가 없죠 여러분들 아...왜.. 아 이거 비지움 왜 이래 약간 신나라고 클럽같은거잖아 너 클럽 좋아하잖아 라이퍼 쿵쿵 Put 라우스 소리지 크엉! 저거 타고 가 먹먹어봐 preached 크엉흑핫 불러봐, 힘차게 불러! acab där 레시 morality aspects... ㅋㅋㅋㅋ ㅋㅋㅋ 여자라고요? 여잘지 안 퍼odynamics 도착했어 너의 교실 너 이제 전학생이오 뭐야? 나 어디로 온거야? 환뽕으로 나 잠깐만 닫고 마음의 준비 좀 하자 마음의 준비 좀 하자 내 친구 오려고 해요 마음의 준비 아니야 잘 생각해봐 왜 숨어서? 우리 온지 5미터도 안됐어 아니 잠깐 뭔가 튀어나올거같은 분위기 아 진짜 이거 목소리로 으아악 깜짝이야 나 어 진짜 이거 목쌤 이거 목쌤 으어어어어어어어 뭐야 이거? 뭐요 아무것도 없었어 자동문이지 요즘은 이제 최춘담 시설이 잠깐 나 숨을래 나 이거 콘솔을 숨길거야 건드리지마 내가 안 건드려도 이게 열려 그럼 어떡해 이거 백톤에 없어져 백톤에 없어져 백톤에 갈거 일단 나가 좋아지 지금 어어어어어 아어어어어 와 어어어 아어 바이 뭐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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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뤼들러가야돼 제 친구 인성이 저렇습니다 여러분들 으아아아 이 이 새끼 똥 뭐야 어떻게 도망가 어떻게 도망가 일단 카메라를 끼시고 난 남자다 엄마 잠깐만 어디야 어디야 길 좀 오른쪽 오른쪽 또 배터리 지금 먹을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점프? 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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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았어요 죽을 것 같아 나 이거 오른쪽으로? 아 다 왔는데 다 왔는데 뭐야? 얼른 넘어초? 우리 너 하고싶은대로 한 번 아니 미친 놈아 왜 또 죽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고작한 되었습니다 또 죽여 고고치샷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쉽네 여러분 반응 재밌었죠 아 연기한거야? 아 진짜 방송천자잖아 와 연기자였어? 당연하지 공부게임 되게 잘하네 다 기본이지 아니야 아니야 너 해야지 너 방송인데 아닌데 진짜 무서운거 시키고싶은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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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바꾸자